안녕하세요. 칠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매년 10억을 버는 말하기 기술 돈 버는 말투, 돈 버리는 말투 지은이는 가나가와 아키노리, 옴기니는 김진왕, 발행은 시그마북스입니다. 이 책은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움직이고 조직을 움직여 돈도 움직이게 하는 돈 잘 버는 대화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그룹에서 재직하다 독립한 지 4년 만에 1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던 저자가 매년 10억 원을 벌어들인 말하기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비즈니스 대화에서 관건은 돈인데요. 대화 상대방이 거래처든 상사든 동료든 이익을 위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는 경험이 적어서, 어떤 이는 요령이 없어서, 또 어떤 이는 처음부터 방법을 몰라서 말하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요령과 방법과 꾸준한 연습만 있다면 말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대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면 노가 아닌 예스를 말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비즈니스 말하기는 상대방에게서 긍정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의 총합입니다. 완벽한 긍정의 답이 아니라도 비슷하게 긍정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돈 잘 버는 사람 대화법의 기본 원칙은 간단한데요. 대화에서 숫자를 쓰고 결론부터 말하고 2W1H를 지키며 설득하지 않고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선택지를 두 가지만 제시한다. 돈 버는 대화법의 첫 번째 비결은 양자택일로 말하라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일에서나 인생에서나 중요한 선택은 모두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 외에 제3의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제3의 선택지가 없을까 고민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제3의 선택지를 생각하는 일 자체가 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자세로 일하면 말해도 자연스레 설득력이 생기는 법이다. 내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들의 말에는 엄청난 설득력이 있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버느냐 안 버느냐 내 경우에는 버느냐 안 버느냐를 버느냐 죽느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양자택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대방이 기꺼이 예스라고 말하게 하는 대화법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입에서 녹아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양자택일로 생각하는 방식을 응용하면 된다. 버느냐 죽느냐처럼 극단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버느냐 벌어들이느냐 같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성공하는 행복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실무자인 부하직원이 상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A와 B라는 두 가지 제안 중에 A안이 작업 효율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가정해보자. 돈 못 버는 사람일수록 별다른 생각 없이 A안과 B안을 모두 상사에게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다. A안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사가 B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돈 잘 버는 사람은 A안과 B안이 아니라 A안과 A다시안을 상사에게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입에서 노가 나오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 A다시안이란 A안의 수정판이나 다름없으니 상사가 어느 쪽을 골라도 계획은 성공이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가, 종이문서로도 작성하는가 라는 문제를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의 이야기는 내가 회계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 투시 토마치에 재직 중일 때 실제로 경험한 일이다. 당시에는 세무역의 서류가 점차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바뀌던 추세였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가, 종이문서로도 작성하는가 라는 문제를 두고 딜로이트 투시 토마치 사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나는 실무자로서 전자문서에 한 표를 던지고 싶었다. 작성, 보관, 검색 측면은 물론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아도 전자문서가 훨씬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때야말로 A안과 B안이 아니라 A안과 A다시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X. 자료는 전자문서로 작성할까요? 종이문서로도 작성할까요? O. 자료는 엑셀로 작성할까요? 워드로 작성할까요? 당시에는 아직 종이로 된 자료를 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상사도 많았다. 그런 상사에게 비안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O.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셈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B안을 A다시안으로 바꿔서 NO를 YES로 만든다. 대답을 끌어내는 비결 돈 잘 버는 사람은 양자택일로 묻는다. 돈 잘 버는 사람에게는 대화법뿐만 아니라 질문법에도 공통점이 있다. 의식하고 있느냐와는 별개로 돈 잘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자택일로 말하고 양자택일로 묻는다. 양자택일로 물을 때는 말할 때와 달리 A안과 A다시안이 아니라 A안과 B안으로 질문해야 한다. 상사에게 다음 예시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대답하기 편하겠는지 생각해보자. A상사 A상사 이번 달은 실적이 나쁘군. 무슨 이유라도 있나? B상사 이번 달은 실적이 나쁘군. 시간이 부족했나? 아니면 거래처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대답하기 편한 쪽은 B상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B상사가 양자택일 질문법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선택지를 제시하면 생각할 필요 없이 대답을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방이 대답하기 편해진다. A상사 A상사의 질문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일일이 생각하게 만들게 되므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질 뿐이다. A상사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에 모두가 귀 기울인다. A상사 양자택일 질문법의 장점은 또 있다. A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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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온 예시에서 B상사는 거래처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라고 하면서 실적이 나빴던 이유를 거래처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무도 듣는 일을 추궁한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양자택일 질문법의 장점은 또 있다. 대답은 물론 생각하기도 편해진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지는 상대방에게 생각의 힌트를 제공한다. B상사 이번 달은 실적이 나쁘군. 시간이 부족했나? 아니면 거래처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부하직원 C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 돈 잘 버는 사람의 질문법을 적용했더니 부하직원 C도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선택지는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된다. 실제로 고객을 방문할 시간이 충분했고 거래처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대답하고 생각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돈 잘 버는 사람의 대화법에는 다음과 같은 유령이 있다. 숫자를 써서 말하라. 5W1H를 버리고 2W1H로 말하라. 주어를 활용하라. 일부러 실패담을 풀어 놓아라. 양자택일 대화법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실천할 수 있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비결이다. 오늘부터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자. 효과를 바로 실감할 것이다. 차례 1장 돈 잘 버는 사람의 기본 대화법 돈 잘 버는 사람은 숫자를 써서 말한다. 정확하고 강하게 전달되는 대화 속 숫자의 힘 매출이 두 배로 뛰는 마법의 비즈니스 대화법 숫자가 없는 비즈니스 대화는 잡담일 뿐이다. 1장 돈 잘 버는 사람은 결론부터 말한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결론으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끝내라. 기승전결을 버리고 간결한 결결결결로 말하라. 돈 잘 버는 사람은 2W1H로 말한다. 중요한 정보만 속속 골라서 말하라. 마지막 하우가 사람을 움직인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이 되는 법. 돈 잘 버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고 납득시킨다. 상대방을 납득시키려면 내 의견에 근거를 더하라. 최고의 설득재료는 경쟁사의 성공 사례.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줘라. 2장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하는 말 돈 잘 버는 사람은 상대방의 득과 실에 주목한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신뢰를 낳는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한 이득을 일러져라. 일 잘하는 상사는 부하직원의 실을 득으로 바꾼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배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감사 인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마디를 더하라. 당연한 한마디, 배려하는 센스의 차이, 상대방의 변화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칭찬하라.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하라. 세심하게 관찰해서 뜻밖의 배려 포인트를 찾아라. 상대방의 음식 호불호를 넌지시 파악하는 방법. 돈 잘 버는 사람은 상대방의 철학에 주목한다. 상대방이 고집하는 것을 찾아내서 칭찬하라. 칭찬받으면 사양하거나 빼지 말고 기뻐하라. 자신만의 업무 철학으로 나라는 사람을 각인하라. 돈 잘 버는 사람은 열의를 숫자로 나타낸다. 나의 열의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숫자를 써라. 매출을 꼭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매출을 땡땡땡만 원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꼭 만나야겠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게 하려면 자신의 열의를 스무 번 이상은 보여야 길이 열린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여섯 명 이하로 모인다. 여섯 명 이상이 모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나뉜다. 좋은 회식과 좋은 회의에는 공통점이 있다. 회의와 회식에서 직급 차이는 1단계만 벌려라. 돈 잘 버는 사람은 회의 주제를 하나만 정한다. 돈 잘 버는 조직은 정례회의가 적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면 결론이 빨리 나온다. 회의에 드는 비용을 의식해야 돈 버는 회의가 된다. 회의의 일정은 1시간이 아닌 30분 단위로 정하라. 4장. 자신을 독보이게 하는 말투의 비결. 돈 잘 버는 사람은 주어를 활용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말해야 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늘어진 분위기의 흐름을 바꾼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라.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한마디.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돈 잘 버는 사람은 강렬한 말로 자신을 각인시킨다. 내리에 박히는 말의 세 가지 조건.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는 의성어, 의태어의 힘을 이용하라. 돈 잘 버는 사람은 자기소개를 두 가지로 준비한다. 회의에서는 1분 자기소개, 모임에서는 2분 자기소개. 5장. 업무 성과가 달라지는 잡담의 비밀. 돈 잘 버는 사람은 잡담으로 돈을 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책으로도 돈을 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왜 맛집에 관심이 많을까. 돈 잘 버는 사람은 목소리도 웃는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일부러 실패담을 풀어 놓는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결론부터 말한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결론으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끝내라. 나는 원고를 쓸 때 서두의 첫 번째 줄에 특히 신경 쓴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꼭지의 첫 번째 줄도 고민 끝에 쓴 결과물이다. 첫 번째 줄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서점에서 책을 펼쳤을 때 대부분 페이지 중간이 아니라 서두의 첫 번째 줄부터 읽기 때문이다. 첫 번째 줄이 재미없다면 아무도 두 번째 줄을 읽지 않을 테고 책을 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서두의 첫 번째 줄에 심혈을 기울인다. 첫 번째 줄에서 독자를 사로잡기 위한 나만의 비결이 있다. 첫 머리를 결론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는 결론이 전부이듯 이 책도 각장의 첫 번째 줄의 결론을 언급했다. 결론부터 시작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다음 문장을 일도로 유도하여 돈 버는 대화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가 터득한 돈 버는 문장력이다. 돈 버는 대화법도 마찬가지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가장 먼저 결론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그런 다음 결론에 대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마지막에는 다시 결론으로 끝맺는다. 이 기술을 쓰면 결론은 물론 이야기의 요점이 상대방 기억에 잘 남게 되고 이해도 깊어진다. 결론으로 시작하여 결론으로 끝맺는 기술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화법이다. 기승전결을 버리고 간결한 결결결결로 말한다. 돈 못 버는 사람일수록 친절하게 말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자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완벽함을 쫓다가는 돈 잘 버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 뒤처질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계법인은 완벽을 추구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처리할 부분과 신속하게 대처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끝나지 않고 일처리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반면에 돈 잘 버는 사람은 모두 다 갖춘 100점 만점이 아니라 합격점을 노린다.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할지 말지 망설이다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X. 저희 피트니스 클럽의 3개월 프로그램에 맞춰 운동하면 이상적인 몸매를 가꿀 수 있답니다.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적당한 근육도 생기고요. 또 이번에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인 최신식 머신을 5대나 도입했습니다. 해외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머신이죠. 지금 입회금 50% 할인 행사 중이니까 바로 시작하세요. 아마 선뜻 등록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너무 장황한데다 핵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입회금을 50%나 할인해준다고 해도 매력이 없다. 너무 친절한 설명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합격점을 노린 대화법이란 기승전결이 아닌 결로만 나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구구절절 긴 설명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5. 저희 피트니스 클럽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름이 오기 전에 이상적인 몸매를 가꿀 수 있게 도와드리는 3개월 프로그램. 두 번째, 최신식 머신 체험. 세 번째, 입회금 50% 할인 혜택. 바로 시작하세요. 이런 권유라면 고민하던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돈 잘 버는 사람은 잡다한 정보를 생략하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 결론의 개수를 선언해야 한다. 결론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선언하면 듣는 이도 그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 자세한 설명은 한 번 더 힘 있는 설득이 필요할 때 언급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확실하게 합격점을 딸 수 있는 대화법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2W1H로 말한다.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말하라. 2W1H 대화법은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이다. 5W1H 방식을 사용하면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버는 대화법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5W1H는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why, 왜, how, 어떻게, 이렇게 총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기에는 알맞지만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는 2W1H로도 나타낼 수 있다. Why, 이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What, 행동,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How, 방법,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 정리한 것을 놓고 보니 명쾌하지 않은가. 정보력만 비교해도 5W1H의 철반이다. 이유, 행동, 방법, 이 세 가지 요소가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비즈니스 대화의 3W가 필요 없는 이유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정말 2W1H만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나머지 3W인 후, 사람, 웬, 시간, 웨어, 장소 역시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비즈니스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후는 나, 웬은 지금, 웨어는 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즈니스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상대방의 기중한 시간을 빼앗는다. 정작 필요한 2W1H 중 하나를 빠뜨려서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만 전할 때도 있다. 2W1H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정보를 버리는 작업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레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5W1H에서 가감히 3W를 버리고 2W1H만 사용하자. 2W1H를 의식해서 말하기만 해도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 마지막 하우가 사람을 움직인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는 2W1H 즉, 이유, 행동, 방법이다. 세 가지 정보 전달이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 원칙이다. 나는 출판사업에도 몸담고 있다. 출판사업에 필요한 정보 역시 2W1H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책, 돈 버는 말투, 돈 버리는 말투를 예로 생각해보자. 첫 번째, Why? 이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이다.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 내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나만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제공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두 번째, What? 행동.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터득한 대화의 요령을 모두 풀어놓아야 한다. 책을 즐겨 읽으며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모아온 노하우를 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지막, How? 방법.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로젝트 팀을 만든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담당자에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풀어놓는다. 돈 버는 대화법에 관한 주제로 담당자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용 전개를 구상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끌어내려면 이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생각이 맞았다. 돈 잘 버는 사람과 돈 잘못 버는 사람은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돈 버는 회의와 돈 벌이는 회의의 인원수는 어떻게 다른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프로젝트 팀으로 진행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업무의 우선순위는 2W1H로 정하라. 나는 매년 10억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2W1H를 습관한 결과이다. 2W1H를 의식해서 말하면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도 업무의 우선순위, 지금 해야 할 일,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대학 합격 발표가 있었던 날 밤의 일이다. 1지망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나는 곧바로 인생의 다음 목표를 세웠다. 부를 축적하자라는 목표였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2W1H, 즉 이유, 행동, 방법의 순서대로 계획을 세워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인생의 우선순위,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Y. 왜 나는 부를 축적하고 싶은가? 먼저 목표를 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인생의 우선순위가 떠올랐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돈 문제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는 돈 때문에 고생했던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이었다. 사회에 나가 시간과 능력을 유용하게 쓰면 쓸수록 더 큰 부를 쌓게 되고 그만큼 많은 시간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 창업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았다. 두 번째, Y. 불을 축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다음, 불을 쌓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내린 대답은 대형회결법인 입사였다. 당시 일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약 2,400만 원 정도였다. 대형회결법인은 그 2.5배인 약 6천만 원이다. 서른쯤에는 최저 1억, 마흔이 되면 최저 2억까지 연봉이 올라간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고수입이 보장된다. 부라고 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시간과 능력을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 또 대형회결법인에는 연봉 이상의 매력이 있다. 상장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관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과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급도 받고 창업 노하우까지 얻어가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것이 대형회결법인에 입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였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는 법 세 번째 하우, 불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자 금방 답이 나왔다. 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것이다. 대형회결법인에 입사하려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필수이다. 당시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만 27세였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서둘러야 했다. 가능한 한 빨리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업계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TAC 일본의 유명 자격증 전문학원을 선택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에 끌려서였다. 그곳에 가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와 같은 목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접촉하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 5, 더 나아가 10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실제로 나는 놀라운 속도로 목표를 달성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보다 빠른 만 23세 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졸업 전에 세계 최대 회계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 투시토마치에 채용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다.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다. 그날 밤 2W1H로 세웠던 계획은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벌게 된 계기가 되었다. 5W1H로 계획했더라면 인생의 우선순위, 지금 해야 할 일,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은커녕 인생의 다음 목표마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돈 버는 말투, 돈 벌이는 말투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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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